장로의 신학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종강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강감사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되신 주님 우리의 민낯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두움을 거둬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부응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부금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골롯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또 열심으로 한 학기를 잘 감당해 주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있어주신 교수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부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신 우리 직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귀한 성찬 성례전에 장신공 동체 모두를 초대합니다 회개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 이브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